25차례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고액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 6명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40대 남성 등 일당 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보험료 할증이 안 되고 동승자 배상이 쉬운 렌터카를 범행해 이용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